글램 해 봤습니다 얼마? 17,000원 결제해 봤는데 처음에는 이 받은 관심이라고 해서 나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라고 뜨고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내가 그가 마음에 들면 또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50 다이아가 듭니다 그러니까 3번 누르면 5,900원이고 10번 누르면 17,000원이야 500 다이아가 17,000원 10번 누르면 17,000원 이걸 한번 열어본 게 오길래 프로필을 보니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제를 해서 눌렀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내 프로필을 또다시 보더라고 어? 기다려 봤는데 그때 이제 바깥에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프로필 보고 그 사람 내역이 없어져 버렸네 그냥 나가버린 건가 뭐야 그거를 반복하니까 이제 떨렁 50 남았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스미싱인가 그 사기로 여성피해자 남자한테 피해를 입었더니 아 실제 이용자가 있구나 그걸 보고서 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것도 사기인 듯 싶어서 수기를 올려봅니다 역시 아웃 아웃